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가리하는 전세 세입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전세 사기 대란이 진정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정부와 지자체, 세입자들이 대책 마련과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한기 기자입니다. 부동산 계약 관련 정보 몇 가지를 입력하면 해당 주택의 전세 사기 위험도와 나쁜 임대인 여부를 분석한 리포트가 발송됩니다. 이 사이트는 유료로 운영되지만 2030을 중심으로 1년 만에 가입자가 10배 늘었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주목받으면서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 세대의 불안감이 커진 영향입니다.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올해 3개 전세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것만 5,500건 이상, 금액은 5,549억 원이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미반한 사고 10건 중 7건은 20, 30대가 피해자였습니다. 청년 세입자들은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 나름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특이하게 넣어달라고 하시고 그렇게 해서 조심해서 계약을 하셔요.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시 계약금 돌려주는 조건이죠. 신혼부부고 혼자 사시는 분이다 보니까 보증금을 그래도 2억대가 넘잖아요. 계약금 안 날리려고 그런 조건으로 많이 하셔요. 정부도 지난 9월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내놨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체결 후 집주인의 국세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가장 먼저 세입자가 보증금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시도 지난 7월부터 주거안심매니저가 상담과 함께 매물 둘러보기까지 동행하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전 연령 대상이지만 20, 30대 참여율이 88%까지 급증. 5개 자치구에서 시작한 해당 서비스는 지난달 14개구로 확대됐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전세 피해 규모와 수법에 전세 계약을 대하는 민관의 경계가 갈수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한기입니다.